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 해설강의를 맡은 정종경입니다 자 오늘 저는 수학2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텐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 각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들은 제가 총평에서 전부 다 설명을 드렸구요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수학2에 있는 11문항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작년 9월 모의평가가 이제 상당히 쉬웠죠 근데 이제 수능 그리고 올해 6월 모의평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근에 치러진 7월 학력평가도 쉽지 않았으니까 학생들이 이번 9월 모의평가를 마주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긴장이 되었을까요 그래도 이제 이번 시험을 치러내면서 어 할만한데? 생각보다 나 수학 잘하는데?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수학2에서 어려운 문항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기분 좋게 쭉쭉쭉쭉 풀어나갔을라 생각이 돼요 근데 그래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실수했을까봐 그래서 실수해서 틀린 한 문항이나 내가 몰라서 틀린 어려운 문항 하나하나 사실 똑같은 가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실수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내가 자주 하는 실수의 유형 그 패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남은 70일들을 좀 여러분들을 곱씹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수학2 들어가 봅니다 수학2에서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쉬운 3점 문항 2개만 출제가 되었고요 늘 그렇듯 미분과 적분으로 넘어와서 이제 4점짜리 문항들이 쏟아집니다 근데 수학2에서 고난도 문항들은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낯설게도 생소하게도 그런 이제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운 문항이라고 할 만한 건 객관식에서 오다 보면 뭐 13번, 15번 정도겠죠 근데 13번도 쉬웠거든요 그래서 15번 이 하나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첫 번째 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표현이 주는 그리고 문항 번호가 주는 그 부담감에 비해서 그냥 막상 손 대고 나면 그냥 별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수능 특강에서도 수능 개념에서도 수능 완성에서도 계속 계속 강조를 해왔었는데 이 부정적분을 구한다는 건 도함수를 많이 구해본 경험 미분을 해본 경험 그 도함수를 구해본 경험들이 쌓여야 이제 역으로 사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때 주의해야 되는 한 가지는 뭐 적분 상수를 고려하자 이런 부분들이겠죠 넘어가서 이제 단답형에서도 이제 홀수 번호들이 이제 수확퇴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17번, 19번, 19, 21번 아마 이번 9월 몰평가에 이 공통과목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항이 아니었을까 사고 과정이 근데 계산은 또 간단합니다 근데 사고 과정이 가장 어려운 처음에 겉보기에 가장 생소했던 문항이 21번이었을 것 같고요 아마 이 강의도 21번을 함께 하려고 들어온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우리 한문항 한문항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들어갑니다 2번부터 시작 2번 틀린 친구 있을까요? 2번 틀린 친구들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이 극한에 대한 이 아이고요 그냥 fx가 주어져 있으니까 f1 더하기 h f1 진짜 넣고 계산하셔도 당연히 답은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바란 건 아니겠지 그런 걸 의도한 건 아니겠지 f'a는 미분 개수의 정의 불러보세요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x-a 분의 분자 fx-fa 다시 리미트 또 다른 표현 가봅니다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h분의 불러보세요 f의 a 더하기 h-fa 얘가 미분 개수의 정의죠 나는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미분법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 개수의 정의를 알아야지만 주어진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나한테 찾으라고 한 건 뭐예요? 어? a자리에 1 들어간 거네 f'1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게 문제죠 그러면 f'x 도함수는 어떻게 구해요? 그건 미분법이 있으니까 그걸 구하는 건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정리해야 되는 부분 아래에 있는 이 미분 개수의 정의로부터 모양들이 약간 변형이 되더라도 첫 번째,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별표 h분의 f의 a 더하기 하트 h 빼기 fa 지금 h 앞에 뭐가 달라요? 개수가 달라요 근데 미분 개수의 정의를 사용하려면 이 h 앞에 개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괄호 안에 있는 애들은 손 댈 수가 없잖아요 여기 하트 h 그러니까 분모에도 하트 h 만들어주고 나서 어떻게? 별표 분의 하트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개수들 그대로 따와서 별표 분의 하트 곱하기 f'a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다항함수 fx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하잖아요 모든 순간에 미분 개수가 존재하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툭툭 넘어오는 것들이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아까워질 때 이번에는 모양 조금 더 바꿔볼까요? 별표 h분의 f의 a 플러스 하트 h 빼기 f의 a 더하기 세모 h 얘들은 미분 개수의 정의와는 다르죠 왜? 미분 개수는 고정된 점 하나 a, fa를 향해서 움직이는 점이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가 변하더라도 분자에서 하나는 변하고 하나는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는 h가 변하면 앞에서 a 더하기 하트 h 뒤에서 a 더하기 세모 h 얘들 둘 다 변화하니까 와우 이건 안 돼 그럼 뭘 해야 돼요? 미분 개수의 정의를 그대로 이용해주려면 fa라는 함수 값을 여기 한 번 더하고 빼는 거죠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 fx는 얘를 미분 개수의 몇 배 하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별표 하트 세모 h 앞에 개수들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별표 분의 하트 빼기 세모 여기에 f'a를 단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2번은 우리 미분 개수의 정의로부터 변형된 모양들 같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f'1만 구하면 되잖아요 f'x는 시작 3x의 재고 플러스 6x 이렇게 되죠 f'1을 구하세요 f'1은 3 더하기 6 정답 얼마? 9가 되네요 가볍게 첫 번째 문항 해결하고 3점짜리 문항으로 갑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첫 페이지에서 막히는 게 당연히 없거든요 뭐 네 문제를 합쳐서 뭐 1분 2분 만에 풀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4번 같은 경우에는 계산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프 그대로 주어져 있고요 나한테 좌극한 우극한 함숫값 구분해서 읽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 보면서 읽어내는 겁니다 단 부호만 주의하자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아까워집니다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fx x는 0을 경계로 무슨 극한? 좌극한? 좌극한을 구해주세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이번에는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 fx 이번에는 x는 1을 경계로 x는 1에서의 무슨 극한? 우극한이죠 우극한 읽어주세요 얼마? 1입니다 얘들 둘을 더하세요 정답 마이너스 1이 되겠지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에서 부연속인 순간들의 자극한 우극한 함숫값들을 구분해서 읽어낼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페이지는 끝이 났고요 5번으로 가시죠 보통 이제 수학2에서도 가장 간단한 계산 문제들이 다항함수 주어지고 미분계수를 구하거나 혹은 도함수와 함수값이 주어지고 부정적분을 구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잖아요 fx는 지금 1차 곱하기 2차입니다 몇 차? 그래서 3차가 되는 거죠 근데 f' 2의 값을 구하세요 그럼 도함수를 찾아야 되네요 fx를 다 전개해서 3차 함수를 찾고 미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은 1차 곱하기 2차 곱해져 있으니까 무슨 미분법? 곱의 미분법 시작 f'x는 곱의 미분법 앞에 있는 1차와 뒤에 있는 2차의 곱이니까 앞에 건 미분하고 1 뒤에 거 그대로 이번에는 앞은 그대로 두고 뒤를 미분 2x 더하기 1 되었습니다 자 x 자리에 2 대입해 보세요 f'2는 1 곱하기 600이 오죠 1 되고요 더하기 3 곱하기 5 그래서 정답이 16이 되네요 자 fx가 3차 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 전혀 어려움이 없죠 고백 미분법 쓰고 대입만 하면 끝 7번으로 가시죠 이번에는 수학2가 전부 다 이제 홀수번이더라고요 이제 7번부터 해서 뒤쪽은 전부 다 홀수번들 쭉쭉쭉쭉 풀고 갑니다 그래서 수학1 하나 수학2 하나 수학1 하나 수학2 하나 이제 교대로 이번에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자 fx를 보았더니 fx는 지금 범위가 나뉘어진 함수입니다 누굴 경계로? x는 4를 경계로 x는 4를 경계로 왼쪽 함수 y는 x-a의 제곱 2차 함수이고요 자 x는 4를 경계로 오른쪽 y는 2x-4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 x는 4를 경계로 왼쪽 보세요 x가 4보다 작을 때 2차 함수니까 연속 x가 4보다 클 때 보세요 직선이죠 다항 함수 얘도 여전히 연속 그러니까 내가 체크해야 되는 건 언제? x가 4일 때의 연속성만 체크를 해주면 게임 끝 자 x는 4에서의 연속성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함수의 연속 이 한 점에서 정의가 되잖아요 x는 a에서 fx가 연속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래프를 그리면 y는 fx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 근데 정의 그대로 읽어보세요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x는 a에서 뭐가 같아야 돼?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시작 리미트 x가 4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fx 좌극한과 리미트 x가 4보다 큰 쪽에서 올 때 fx 우극한과 마지막 f4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근데 좌극한은 왼쪽에 있는 함수 얘를 따라가는 거고요 우극한은 오른쪽에 있는 함수 얘를 따라가는 거죠 4일 때는 얘도 오른쪽이죠 경계 오른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써볼까요? 리미트 x가 4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그때 좌극한 x-a의 제곱 x자리에 4 톡 집어넣으면 될 거고요 자 오른쪽은 f4입니다 아래에 x자리에 4 넣으면 얘는 8-4에서 4가 되겠지요 이걸 전개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a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데 4가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쓸까요? 4-a의 제곱이 4가 됩니다 a제곱-8a 플러스 16 되니까 결국 a의 제곱-8a 플러스 12는 0이 되고요 지금은 a에 관한 2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되죠 a를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직접 구하지 못하더라도 얘가 실수라는 확신은 판별식에서부터 오고요 판별식 양수니까 실수이긴 해요 그러면 두 근의 합 8, 두 근의 곡 12 이런 것들도 바로바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1을 직접 구하려고 하면 인수분해 a-2, a-6, a가 얼마? 2 또는 6입니다 따라서 둘의 곱을 구하세요 정답 12가 되죠 자 다항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범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항함수는 당연히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으니까 연속인 건 문제가 없어요 왼쪽도 다항함수 오른쪽도 다항함수 그러면 항상 언제만 경계에서의 연속성만 체크를 해주면 된다 정의 그대로 자각한 우극한 함수감 나누어서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는 익숙해지니까 어떤 걸 해요? 사놓고 사놓고 갔다 결국에 이 결론인 거죠 근데 이런 내용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9번으로 갑니다 첫 번째 4점짜리 문항 보통 우리가 이제 4점짜리의 첫 번째 문항은 뭔가 수문장 같은 느낌이잖아요 어딜 감이 4점짜리 이런 느낌이잖아요 3점짜리를 풀다가 4점짜리 풀려고 하는데 어딜 감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얘는 어때요? 너무 쉬워요 사실 3점짜리 아니야? 근데 이번 9월 모의평가가 4점짜리 중에서 앞쪽에 면문항들은 너무 기분 좋아요 3점짜리가 면문항 더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지금 fx가 2차함수입니다 5배의 인테리얼 연구소 1까지 fx dx 빼기 인테리얼 0부터 1까지 5x 더하기 fx 무언가 뭐 내용이 담겨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계산해봐 이런 거예요 그냥 fx 그대로 놓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계산을 깔끔하게 한번 가져가 보려면 누굴 봐야 될까? 적분 구간을 봐야 되겠죠 자 인테리얼 0부터 1까지 적분 구간이 똑같으니까 제대로 하나의 정적분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능할 거고요 그럼 앞에서 5배의 fx 뒤에서 마이너스 5x 빼기 fx까지 얘를 적분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5배의 fx 있고 fx 있고 빼니까 여기 안에서 뭐가 나와요? 그냥 4배의 fx 마이너스 5x 그냥 이걸 이제 적분 계산해달라는 거죠 fx가 2차함수잖아요 넣고 나면 이제 함수가 너무나 단순하니까 그냥 계산 문제입니다 자 인테리얼 0부터 1까지 4배합니다 4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x 그래서 마이너스 x 됐어요 결국에 적분 구간이 0부터 1까지 숫자도 얼마나 예뻐요 적분하고 나면 개수들만 툭툭 튀어나오겠지 3분의 4 빼기 2분의 1 여기 요산하면 끝일 텐데 그래도 한번 써봅시다 부정적분 3분의 4x의 3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의 제곱 여기에 0부터 0 넣고 1 넣고 근데 어차피 1 넣은 것에서 0 넣은 걸 빼는 거니까 1만 넣으면 끝이죠 그래서 1을 넣는 순간 그냥 계수들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죠 자 앞에서는 6분의 8 나오고요 뒤에서는 6분의 3 나오고요 계산하면 정답 얼마? 6분의 5가 정답 4점짜리 문항입니다 너무 기분 좋아요 그죠? fx가 지금 2차 함수 주어져 있는데 정적분 계산이야 그냥 넣고 계산하더라도 전혀 어려움은 없겠지만 그래도 적분 구간을 보니까 더 예뻐질 수 있어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적분 구간 한 방에 정리해 주시면요 여기 안에 있는 함수가 그냥 간단한 2차거든요 그래서 2차항 1차항 밖에 없어요 적분하고 나서 심지어 1만 넣으면 끝이야 그냥 계수들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자 9번이었고요 11번으로 가시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에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점의 운동을 수직선 위에서 해석을 할 때는 속도 함수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속도 함수를 보고 그냥 단순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앞에 있지? 누가 뒤에 있지? 얘들의 거리는 더 멀어지고 있나? 얘들의 거리는 더 가까워지고 있나?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이 문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점 P와 점 Q의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물론 T자리에 어떤 특정한 값들을 대입을 하면 그 순간에 두 점 PQ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건 처음 시작하는 위치겠죠 지금 T에 0을 짱 넣으면 처음 시작 마이너스 6에서 점 P가 출발 나고요 그 다음 T에 0을 넣으면 0에서 점 Q가 출발해요 근데 위치, 속도,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알면 이 문제는 너무나 쉬운 이야기잖아요 점의 위치 함수 XT가 있어요 근데 얘를 T에 안하여 미분하는 순간 뭐가 돼요? 무슨 함수? 속도 함수가 되죠? VT 그러니까 속도 함수라는 건 위치 함수의 도함수입니다 시각 T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을 우린 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또 한 번 더 미분을 해볼까요? 그럼 이번에는 무슨 함수? 가속도 함수가 나오죠 AT 마찬가지로 가속도 함수는 속도 함수의 도함수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얘들 사이의 관계를 보면 미분의 역연산이 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를 접근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접근하면 위치가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위치 함수, 속도 함수, 가속도 함수 얘들도 이제 다항 함수로 주어질 텐데 얘들을 미분하고 접근하면서 얘들 사이의 관계만 하면 이제 게임이 끝이 난다고요 다만 적분할 때 중요한 것들 같이 적분 상수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놓치지 말자 그리고 점의 운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속도의 부호 얘가 너무나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거죠 왜? 도함수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함수의 부호가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결정하는 거예요 원래 함수를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오롯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도함수가 필요가 없겠지 근데 원래 함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도함수의 부호로부터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가 무엇을 결정을 한다? 위치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결정을 한다 위치가 증가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오른쪽을 양의 방향이라고 하면 속도가 양수일 때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지 위치가 감소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속도가 음수면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가 무엇을 의미한다? 운동 방향을 결정한다 이게 점의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들입니다 그래서 위치, 속도, 가속도 사이의 관계를 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속도의 부호가 점의 운동 방향을 결정한다 이런 내용들을 같이 좀 정리를 해두세요 물론 문제는 이제 관계만 이용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래와 같이 점의 운동, 물체의 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문제에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가볼게요 점 P가 있고 점 Q가 있어요 지금 위치함수가 각각 주어져 있잖아요 점 P의 위치함수 X1T 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 2차 함수고요 점 Q의 위치함수 X2T 마이너스 T의 세 제곱 플러스 7T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위치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이라고 했어요 뭐 같아지는 순간이니까 얘가 이제 같아질 때라고 바라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T의 값을 추구할 건데 T의 범위가 있습니다 T는 0 이상이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을 해결하면 우선 T의 값은 나올 거예요 시작 T의 세 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은 0이 되도록 하는 양수 T를 구해야 되겠죠 결국에 그러면 이 T 제곱을 묶어내는 순간 얘가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앞에서는 T 제곱 묶어내고 T 마이너스 6이 되니까 T 마이너스 6 T 마이너스 6 좋아 땡큐 묶어줍시다 T 마이너스 6 묶여 나오고요 T 제곱 플러스 1은 0 됐습니다 자 이런 3차 방정식을 해석하는 것이 스텝 1 첫 번째 단계겠죠 근데 T가 0 이상이야 뭐야 어쨌든 실수인 이상 제곱하면 0 이상이잖아 근데 1을 더했으니까 얘는 1 이상이잖아 얘는 플러스 양수일 수밖에 없어 따라서 곱이 0이 된다는 건 T가 얼마? T가 6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T가 6일 때 그때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속도가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가속도가 나온다는 거죠 물론 얘가 차가 주어져 있으니까 처음부터 차 함수를 다루셔도 괜찮습니다 간단한 계산 갑시다 스텝 2 자 이제는 위치 함수를 미분해서 속도 함수가 등장을 합니다 V1T 미분했더니 2T 더하기 1이고요 V2T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14T예요 한 번 더 또 미분합니다 가속도 함수가 나오겠지 점 P의 가속도 함수 A1T입니다 상수네요 2고요 점 Q의 가속도 함수 A2T 마이너스 6T 더하기 14 됐어요 나는 PQ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P가 얘가 T가 6일 때 그 다음 Q는 얘가 T가 6일 때 아 P 마이너스 Q는 결국에 A1 6에서 A2 6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2에서 빼세요 뒤에 거 6 들어가면 마이너스 20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얼마? 24가 되네요 자 우리 이 문제 하나 맞춰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 점의 운동 훨씬 더 어려운 상황들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점의 운동 물체의 운동 이런 것들을 꼭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치 속도 가속도 얘들의 관계 그리고 점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두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13번으로 가시죠 이전의 모의고사들을 비추어서 생각을 하면 한 13번쯤이 굉장히 큰 난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13번쯤에서 시간 허비하다가 뒷조여서 시간 안배에 실패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13번 연계문항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보던 소재의 이야기예요 fx가 지금 x는 0을 연계로 왼쪽 오른쪽이 다르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x의 제곱 2차항 똑같고요 1차항의 부호가 반대고요 상상도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경계에서의 연속성 생각할 때 x에 0 넣어보고 x에 0 넣어보고 아 연속이긴 하네요 지금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내는 것이 먼저 첫 번째겠죠 그리고 얘를 이제 이해하러 들어가야 될 텐데 자 스텝 1 갑시다 y축이 있어요 왼쪽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입니다 자 오른쪽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이에요 근데 얘들을 다시 한 번 봤더니 1차항의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x자리에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면 어? 여기 x자리에 부호 반대로? 그럼 마이너스 x 넣고 여기에도 마이너스 x 넣고 그럼 얘가 되는 거잖아 아 둘은 y축에 대하여 대칭이구나 라는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캐치할 수 있으면 이제 시간이 좀 줄어드는 거고요 이게 안 되면 정말 한 번 그려보셔야죠 생각을 하면서 완전 제곱 형태로 바꿔봅니다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7이고요 자 오른쪽 얘도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7입니다 느낌 오죠? 그러니까 x는 6 x가 0일 때 y가 6을 경계로 자 왼쪽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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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거예요 y축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y축에 대하여 대칭인데 꼭지점 찾아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1,7과 그리고 여기 1,7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이쁘게 그리고 계산하고 이런 시간들은 전혀 아깝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한 이쯤에 x축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x는 k라는 애가 등장을 해요 근데 x는 k가 어디 있니? 이런 거예요 어디 있니? 어디 있니? 근데 k가 4보다 크다라고 했잖아요 어? k가 4보다 커? 그럼 이걸 가지고 4가 어디쯤에 있는지 알면 되겠네 f4를 생각해봅시다 f4는 들어가면 얘는 마이너스 9 더하기 7 되니까 얘가 음수잖아요 아 4가 어쨌든 한 이쯤에 있는 거죠 근데 얘보다 더 오른쪽에 k가 있어요 그러면 느낌 아 이쯤에 있겠네 x는 k 우선 짠 그렸습니다 스텝 1 그래프를 그려내는 것까지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서 이제 문장 조금 더 읽어봅니다 x는 k 쭉 긋고 놨더니 x축과 만나는 점 얘를 r이라고 하죠 r이라고 하죠 그리고 x축과 만나는 두 점 중에서 pq가 있고요 지금 이제 도형이 등장을 합니다 y는 fx라는 곡선과 선분 pq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하자 그리고 y는 fx와 x는 k 잘라내고 qr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하자 그려봅시다 어디 이야기예요? y는 fx 볼록 볼록 여기에 pq 짠! 이렇게 왔어요 이 모양이죠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는 qr과 y는 fx qr과 여기 있죠 예 이렇게 자 이 넓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가 b래 여기가 b야 b a야 근데 a는 뭐라고 했어요? 2b랑 같대 2b 근데 대칭수 대칭성이 있잖아 대칭성 여기에 대칭성이 쫙 있으니까 왼쪽도 b 오른쪽도 b 와우 이렇게 되는거지요 자 이렇게 상황들을 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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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하고 나니까 스텝 2 자 이제 마지막은 그냥 계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y축을 연계로 왼쪽과 오른쪽의 함수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왼쪽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자 오른쪽에서 넓이가 같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한 방에 정적분 때리고 끝냈죠? 자 스텝 3 갑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얘가 결국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예요?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k까지 fx dx 정적분 계산해주면 얘는 왼쪽 b 오른쪽 마이너스 b 그러니까 정적분 값이 0이 될 거야 한 방에 계산 끝 fx는 누군데? 이차함수잖아 x가 0 이상일 때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 dx입니다 적분 불러보세요 마이너스 3분의 1 x의 3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6x 0부터 k까지 결국에 k만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이 계산만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k의 3제곱 플러스 k제곱 플러스 6k가 0인 이런 k의 값을 구해주세요 k는 4보다 큽니다 마이너스 3k를 묶어낼까요? k가 4보다 크니까 그냥 k로 나눠버려도 돼요 양분에 3배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이제 마이너스 3k 한번 묶어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k 마이너스 3분의 k를 묶어내면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8은 0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k 있고요 안에는 k 마이너스 6과 k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짠! k는 0 6 마이너스 3 중에 누구? 6이네요 왜? k가 4보다 커야 되니까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천천히 설명을 드려서 그렇지 만약에 이 상황들을 그려내는 것까지만 빨리 이루어진다면 정적분 한방의 계산 끝! 이렇게 가는 맥락이거든요 처음에 대칭성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죠 이게 수능특강 연계에서는 수능특강에서도 이제 a가 2b야 이런 표현이 있었지만 여기에 절댓값을 썼어요 근데 오히려 절댓값은 것보다 이게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죠? 이 위로 블록 위로 블록 2차 함수 두 개 그려놓고 y축에 대하여 대칭 느껴주시고 그 다음 k가 어디쯤 있을까 생각하면서 넓이 b, b, b 와우! 이제 왼쪽은 필요가 없는 거죠 한방의 정적분 계산하는 산수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13번 도 넘어서 와 오늘 진짜 일 한 번 되겠는데 막히는 거 없이 쭉쭉 넘어가셨기를 15번으로 가보시죠 15번을 딱 봤을 때 아 그럼 그렇지 앞에서 이렇게 쉽게 풀렸으니 이 문제는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보통 다 쉬울 수는 없잖아요 앞쪽에서 좀 쉽게 풀리면은 아 앞에 쉬운 문제들 좀 시간 줄여주고 그리고 뒤쪽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에 좀 시간 많이 할애하고 이런 느낌으로 이 문제를 딱 봤어요 먼저 그러니까 정적분 두 개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안에 있는 이 모양은 t, ft, t, g, t 어? 이건 뭔가 좀 얘들이 맥락이 쫙 좀 맞는 느낌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적분 구간이 1부터 x까지고요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x까지요 그러니까 이게 깔끔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적분으로 표현한 암술로 봤을 때 해야 되는 행동 원칙은 있잖아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란 애를 보면 얘는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x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 원칙들은 항상 두 가지였습니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x에 a를 대입하자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x에 1 넣으세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마이너스 1 넣으세요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아래급과 같아지도록 x자리에 대입을 해주세요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t, dt는 안에 들어있는 함수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적분 구간이 a부터 a까지 정적분 값은 항상 0이야 우선 이거 나오잖아요 자 두 번째 결국에 이 결과가 x에 대한 식이에요 당연히 x에 대한 다항함수겠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x에 관하여 미분하는 순간 또 깔끔한 모양이 하나 등장합니다 x에 관하여 미분을 합니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를 x에 대하여 미분하세요 d, dx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을 미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large f의 얘는 없어질 거고요 large fx를 미분하는 순간 small fx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x가 t자리에 쏙 들어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를 보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즘 나의 사고 구조가 이루어예요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조건 가해서 저걸 먼저 했어야 되겠죠 스텝 1 x자리에 1 한번 넣어보고요 x자리에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봤어요 x자리에 1을 넣는 순간 앞은 0 없어지고요 그래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t, g, t, dt 정적분 값이 x자리에 1 넣었잖아요 3 더하기 8 빼기 3 하니까 8 하나 나왔고요 자 이번에 x자리에 마이너스 1 넣었습니다 인테그랄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t, f, t, dt가 마이너스 1 넣으니까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되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됐죠 근데 위에서 나온 건 적공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잖아요 근데 아래에 있는 건 얘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지만 얘도 위아래를 바꾸고 나면 아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t, f, t, dt 얘가 8 뭐야 똑같은 조건이잖아 정적분 값이 똑같네요 근데 적공간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니까 뭔가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여기 안에 있는 애가 이제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왜? 차수가 홀수인 애들은 정적분에도 0이니까 그럼 얘는 차수가 짝수인 항에 대한 정보이겠지 몇 차함수지?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얘들을 우선 바라봤어요 근데 사실 이 정적분 값을 가지고 마지막에 뭔가 문제에서 조금 더 계산간 정도를 요구할 줄 알았는데 이걸 결국에 써먹지 않아도 문제는 풀리더라고요 자 이제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미분이었잖아요 미분해봅시다 미분하고 나니까 X가 T자리에 쏙 들어가면서 X, FX 더하기 X, GX 12X의 세제곱 더하기 24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됩니다 선생님 이걸 보는 순간 FX도 GX도 누가 다항함수잖아요 이 좌변에는 X랑 X가 있으니까 X를 묶어내고 나서 여기 FX 더하기 GX 오 X 곱하기 다항함수의 꼴인데 오른쪽도 X를 묶어내고 나면 12X의 제곱 더하기 24X 마이너스 6이 되니까 항등식 얘가 얘구나 정체를 알게 된 거죠 이제는 FX 더하기 GX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FX 더하기 GX는 말이야 아 2차함수였어 이제 스텝 2 넘어가서 근데 FX는 말이야 조건 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야 얘는 X 곱하기 G프라임 X 가의 FX랑 같은 거 한번 쓸까요 FX는 얘가 X 곱하기 G프라임 X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면 X 곱하기 G프라임 X에 GX를 더한 것은 12X의 제곱 더하기 24X 마이너스 6과 같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앞에서는 상수항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수항은 뒤에서 나왔을 텐데 아 얘를 가지고 뭔가 찾아내는 건가 혹은 우리가 보통 다항함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면 첫 번째 스텝은 항상 뭐예요 최고차항이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GX란 애를 N차 함수라고 하자 그래서 최고차항을 A 곱하기 X에 N제곱하고 쭉 나가면서 최고차항을 특정짓기 위해서 문제들을 바라보겠죠 뭐 가능할 겁니다 최고차항을 따져보면 얘가 어? 미분하면 N 마이너스 1차 어? 곱하니까 얘는 N차 N차 더하기 N차가 2차가 되니까 와우 2차였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도 수능 개념에서도 수능 완성에서도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이 보던 모양이에요 이 부정적분이라는 건 말이야 도대체 무엇을 미분해서 얘가 나왔을까 이걸 역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뭐 어떤 모양이었길래 미분했길래 이 모양이 나왔을까 그 도함수를 구하는 미분에 가는 그 경험치들이 쭉쭉 쌓이고 나면 부정적분은 자연스럽게 툭 된다고 계속 계속 강조를 했죠 여기에서 필요한 관점은 뭐냐면 이런 거죠 X 곱하기 GX가 있어요 LX에 관하여 미분하는 순간 앞에 건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건 미분 와우 이거네 아 이 2차식은 말이야 X 곱하기 GX를 미분한 결과야 그럼 도대체 X 곱하기 GX는 누굴까? 적분하면 되겠지 오케이 스텝 3 이렇게 오면 최고 차항을 특정짓는 노력 없이 바로 올 수 있겠죠 X 곱하기 GX는 12X의 제곱 더 뭘 미분했길래 제가 나왔을까 하니까 적분합니다 3이 올라가고 4X의 3제곱 2가 올라가고 플러스 12X의 제곱 뒤에 마이너스 6X 적분 상수 C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오고 나니까 왼쪽에는 상수항이 없잖아요 1차 곱하기 다항함수니까 그러니까 C가 0이 될 거야 이 상황이 항등식이니까 X에 0 넣어봐 이거랑 같은 거죠 0은 C야 그래서 C는 쭉 아 0이 없구나 따라서 다항함수 GX는 정체가 뭐예요? 4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6 얘가 바로 GX입니다 이제 마저 정적봉에 3만 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4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6 DX 계산 3분의 4 X의 3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X자리에 3 넣어줍니다 3 넣으면 3 하나 약분하고요 4 곱하기 9 36에 6 곱하기 9 54에 마이너스 18 해주면 정답 72가 되죠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지금 15번 문제를 처음 보는 순간 어 이거 정적봉으로 표현된 암수 근데 F도 있고 G도 있어 심지어 F랑 C만 있는 게 아니라 TFT, GFT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 정적봉의 접근 구간도 달라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원칙은 이거라고요 1 넣어서 C 하나 찾자 마이너스 1 넣어서 C 하나 찾자 설령 이번 문제에서 이런 정적봉 값을 마지막 단계에서 써먹지 않았다 할지라도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계산들을 가지고 저 특정한 F와 G를 구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들을 한번 찾아봤고요 이 문제에서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고 나니까 여기에서 한번 미분하는 순간 F와 G의 합을 알겠더라는 거죠 Fx 다항함수야, Gx도 다항함수야, 그래서 합도 다항함수야, 몇 차함수? 2차함수야 근데 내가 얘들로 해서 모양이 잘 보이지 않으면 Gx가 도대체 몇 차함수야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최고차항을 특정짓는 방법 하고 나서 근데 얘를 다시 보니까 아, 뭐야 훨씬 쉬운 길이 있었잖아 얘가 도대체 무엇을 미분했을까? 이게 눈에 익어야 되는 거죠 뭘 미분했길래 이 모양이 나오는 걸까? X 곱하기 Gx를 미분한 결과가 이런 2차가 나온 거야 그럼 X 곱하기 Gx는 도대체 뭔데? 얘를 적분하면 되겠지 뒤에 적분 상수가 하나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적분 상수 붙여주면서 Gx 특정짓고 계산하는 마지막 단계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초반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실수에서 틀린 안문항이나 어려워서 틀린 안문항이나 그 가치는 똑같다 실수에서 틀린 것이 훨씬 더 아깝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계산 과정이 보기에 땅하고 72가 있으니까 내가 정답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면 시간이 남는다면 Gx 이렇게도 한번 구해볼까? 정말 같은 결과가 나오나? 아니면 내가 구한 Gx가 정말 이런 정적분 값이 나오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쯤 검토를 해보면 이 정답에 대한 확신이 더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문제가 성립할 수가 없잖아 이런 걸 찾아낸다면 그러면 수학 실력은 쑥쑥 향상할 거라고 분명히 제가 장담을 합니다 수학 선생님들은 약간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내가 진짜 구한 결과가 답이 맞나? 앞에 주어진 조건 전부 다 모순 없이 성립하는 거 맞나? 한 번씩 넣어봐요 그래서 넣어보고 나서 어? 진짜 맞네? 그러면 이제 뭔가 기분 좋고 뭔가 아름답고 근데 앞에 있는 것들을 넣어봤는데 와 뭐야 이거 모순인데? 그러면 너무 좋지 왜? 이 수학 문제 잘못된 걸 내가 발견했으니까 그래서 수학 실력이 싹싹 올라가는 거지 자 이제 객관식 문항들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단답형으로 넘어가서 단답형 세 문항 남았네요 17번으로 가시죠 fx에 대하여 f'x 도함수 주어져 있고요 함수값 하나 주어져 있어요 전형적인 부정적 공개 3 문제 자 fx는 2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뒤에 적분 상수 근데 땡큐 f0을 알려줬잖아요 0 0 0 넘게가 1이네요 f1의 값을 구해주세요 f1은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정답 5가 되지요 자 간단한 부정적 공개 3 문제 앞쪽에서는 간단한 2분 개수 계산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은 이제 빠지지 않고 수학 2에서 3점짜리 계산 문항으로 항상 출제가 되고 있다 19번으로 갑니다 교과서 예제 문제죠 fx는 지금 몇 차 함수에요? 3차 함수에요 근데 3차 함수 fx가 있는데 얘가 x는 그래서 극소라고 했어요 근데 극대값을 물었으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아 fx는 극값을 가지고 있구나 fx가 극값이 있긴 하구나 y는 fx 이렇게 생긴거지 언제 극대값을 갖는지는 모르지만 언제 극소값을 갖는지는 압니다 근데 극값이라는 건 도함수의 부호가 바뀔 때 생기잖아요 지금 당항함수 3차 함수 fx는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될텐데 y는 f'x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언제? 네모에서 그리고 1에서 얘가 y는 f'x겠죠 그래서 결국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뭘까요? 1 넣으면 도함수가 0이 됩니다 f'1이 0입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9 f'1은 3 더하기 2a 마이너스 9 얘가 0이 됩니다 스텝 1 자 이제 a의 값만 구하면 되겠죠 2a가 얼마? 6이에요 그래서 a는 얼마? a가 3이 됐네요 자 a가 3 하나 찾았습니다 a가 3 주어지고 나니까 나는 fx에서 오! b만 모르는 거고요 f'x는 와우! 전부 다 아는 거네요 스텝 2 이제 언제 그 값이 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에요 3을 묶어내면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인수분의 시작 3배의 x 더하기 3 x 빼기 1 이렇게 그러니까 0이 되는 순간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 아하 도함수가 0이 되는 순간 찾았습니다 fx가 극값을 갖는 순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극대값 f 마이너스 3이죠 f 마이너스 3이 28이야 그럼 여기에서부터 b의 값이 얼마인지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제 게임 끝 가는 거죠 f 마이너스 3 갑시다 fx 저기 있어요 f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7 더하기 9a a가 3이잖아요 더하기 27 또 마이너스 27 더하기 b 얘가 28 이렇게 했죠 3을 넣어요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9a 여기 플러스 27 이렇게 그럼 플러스 27과 마이너스 27이 없어지고요 b는 얼마? b는 1이라는 걸 알죠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세요 3 더하기 1 정답 4가 됩니다 자 교과서의 예제에서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는 순간 그때 극대값 극속값 구하는 것들을 우리 충분히 많이 연습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최고차형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의 그래프 극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대략적인 모양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x네일에서 극속값을 갖습니다 도함수가 이때 0이 되고요 그럼 언제 또 0이 될까 나머지 0이 되는 순간 찾아주면 그때 극대값만 구하면 이제 게임 끝인 거죠 그래서 f'1이 0이라는 사실로부터 a의 값 찾고요 그러면 f'x가 완성되니까 또 다른 극값 극대값을 갖는 순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아 f-3이 28이야 그럼 b의 값을 구할 수 있겠지 자 이번 시간 함께할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이번 9월 몰평가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고요 근데 개념 자체가 뭐 특별히 남겨있는 게 없어요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딱 보고 어? 쉽지 않겠는데? 어렵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 했던 생각부터 그냥 제가 시험장에서 느꼈던 그 사고 과정들을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얘를 처음에 딱 봤을 때 아 이걸 한번 gk라고 해볼까? 얘가 모양이 복잡하니까 gk라고 해볼까? 그럼 gk라는 것의 정체는 뭘까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gk라는 것의 정체는 그래프 개형을 출원하는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올 리가 없지 와 이거 최고란도 문항이야 이거 22번감이야 라고 생각했어 처음에 gk의 정체가 분모의 2가 어? 분자에 있는 괄호 안에 차랑 같으니까 얘는 k 플러스 2 빼기 k 분의 f의 k 플러스 2 빼기 fk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fx라는 건 정체가 뭐예요? 삼차함수죠 삼차함수 fx에 대하여 이렇게 y는 fx가 있으면 얘는 k가 지금 정수잖아요 근데 k가 정수이긴 하지만 결국 얘들 사이의 간격이 지금 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얘가 y는 fx가 있으면 여기 k에서 짠 k 끄으면 얘가 k, fk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두 칸 가서 x는 k 플러스 2 생각을 하면 이 점은 k 플러스 2, f의 k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평균 변화율 옳죠? 맞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죠 평균 변화율이 지금 3차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2차예요 물론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죠 선생님 3차에서 3차를 빼면 이 gk란의가 2차항 3차항은 없어지겠지 지금 fx 자체가 x의 세제곱하고 시작을 하니까 얘는 3차항은 없어질 거예요 근데 2차항은 있어요? 아 2차항도 없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럼 2차 이하의 식인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2차항은 살아있습니다 그냥 미정 개수 넣고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차항은 살아있어요 3차에서의 변화율이니까 얘는 이제 2차항수예요 2차항수 근데 2차항수인데 뭔가 이 안에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 주어진 부등식을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직선과 2차항수의 사이를 지나는 그런 2차항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처음엔 평균 변화를 한번 의심해 봤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텝 2 다시 두 번째 기본으로 돌아가서 y는 2x-8란에 가 있고요 또 y는 4x의 제곱 더하기 14x란에 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이를 지나는 2차항수 y는 gx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케이스가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 케이스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 있고 2차항수가 붕 떠 있어서 아 이 사이를 적절히 지나는 y는 gx가 있을 수 있겠지 어 이럴 수 있겠네 근데 이런 경우는 문제에서 출제가 될 리가 없죠 왜냐면 이건 gx가 한 가지 경우로 특정되지 않을 테니까 조건 자체가 부족하잖아요 이 사이를 지나는 gx란에가 이제 특정되지가 않잖아요 심지어 뭐 3차항의 개수만 조절했지 2차항 1차항 상수항에서 개수가 뭐 자연수 정수 이런 조건조차도 없으니까 이건 될 리가 없어요 문제로서 그렇잖아 그럼 이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하면 아 이 직선에 이렇게 2차항수 얘가 접하고 있으면 아 그러면 y는 gx 이렇게 될 수 있겠네 오 맞아 이런 모양이 될 수 있겠네 이런 생각 2차항수가 좀 이상하네요 그죠 2차항수 2차항수니까 조금 더 이쁘게 그려볼까요 하얀색이 이렇게 접하고 있으면 그럼 노란색도 이렇게 접할 수 있겠네 이런 거야 오 이런 문제 아닐까 그럼 얘가 x는 t라고 하면 얘는 t에서의 미분계수 같고 t에서의 함수값도 같고 문제로서 가치가 있어 보여요 근데 이게 지금 k가 정수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실수라고 주어졌으면 이 조건밖에 없었을 거야 이게 실수 x에 대해서라고 하면 이 두 번째 경우만 따지면 됐을 거야 함수값이 같다 미분계수와 같다 그렇잖아요 근데 정수 k이기 때문에 정의역이 지금 정수들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은 직선과 2차항수의 그래프를 따라가지만 사실은 정의역이 정수이기 때문에 얘들은 점들만 땅 땅 땅 땅 이산적으로 얘들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직선이 있어요 y는 4x제곱 더하기 14x 2차함수가 오? 두 번 만날 수도 있지 선생님 두 번 만나면 2차함수가 직선보다 더 좌가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였으면 저건 만족을 못해요 근데 정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가능하다는 거지 여기 사이에 정수가 없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 플러스 1이면 이래도 되는 거잖아 그럼 y는 gx라는 애가 얘보다 좀 더 완만한 모양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얘가 y는 gx가 오! 이러면 이제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오케이 우선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그러면 안 만날 리는 없고 교점이 접하거나 두 개 있거나 이런 케이스들이겠구나 하고 이제 다시 쟤를 보면서 교점을 찾아 나갑니다 자 2k 마이너스 8은 14 다시 4k의 제곱 더하기 14k 이렇게 했어요 넘어옵니다 4k 제곱 더하기 12k 플러스 8은요 그럼 이렇게 넘어오고 나니까 4로 나누는 순간 k 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2가 되면서 오!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인수분해 되네요 k가 마이너스 1이거나 k가 마이너스 2거나 와우! 세 번째 케이스구나 기분 좋더라고요 멋진 문제인데 멋진 문제인데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잖아 아단히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 왼쪽이 마이너스 2 오른쪽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좋아 역시 그래프 기형이 추론 문제였구나 자 이렇게 오고 나니까 GX란 애가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더라고요 GX는 말이야 이 차의 예수는 몰라 근데 여기에 교점을 한번 찾아보면 마이너스 1을 넣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거든요 선생님 근데 GX가 지금 우리가 이제 2차라는 걸 만약에 알고 있다 혹시나 2차가 아닌 걸 모른다라고 하면 이게 1차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직선이랑 똑같아져도 되는 거죠 GX가 직선이랑 얘가 GX가 만약에 똑같아진다고 하더라도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지 이 사이를 지나니까 등호 포함하면서 그치? 그래서 GX란 애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나 2차한 개수는 모르지만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인수 찾아주시고 근데 여기 직선이 누구예요? 원래 이건 이런 상황인 거죠 제에서 이걸 뺀 모양을 찾는 건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 직선 하나 얘를 이제 더해주기만 하면 2X 빼기 8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삑 없어지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삑 없어지고 마이너스 12 아 이런 사고 과정들이 평소에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런 모양들을 찾아 놓고 나서 아 3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야 그 변화율에 대한 거야? 뭐 직접 계산해 보셔도 되지만 뭐 직관적으로도 얘가 어우 3이겠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이 GX란에 특정 지어집니다 이 과정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과정들이 쉽지가 않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GX의 모양들을 추론을 하고 GX의 식을 찾아내고 이런 것이 다른 문제였으면 의미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고난도 문항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는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이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그냥 계산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저렇게 생각해 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길들을 찾아나가는 거죠 제일 처음에 제가 했던 생각은 뭐라고요? 평균 변화율에 대한 생각 근데 평균 변화율로 접근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래프 개형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근데 이게 정의역이 모든 실수일 때와 정의역이 정수일 때는 다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개념의 디테일이거든요 이게 실수였을 때였으면 접하는 상황들을 가지고 쭉 가야 돼? 미분계수와 함수값이 같다 두 가지 조건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점 두 개만 주어진 거죠 뭐 미분계수에 대한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쭉 아래로 볼록하면 이런 이차함수를 생각을 하면 선생님 제가 최소한 P가 3이라는 걸 찾지는 못할 더라도 흰색보다는 아래에 있으니까 P가 4보다는 작아야 될 거고요 이게 위로 볼록해서는 안 될 테니까 뭐야 기본적으로 뭐 0 이상이긴 해야 되겠지 0이면 직선이 될 거고 뭐 이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려운 문제에서 아 이런 발상들을 써먹을 때도 언젠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문제는 단순하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2K-8이란 애보다 크거나 같아요 2분의 F의 K 플러스 2 빼기 FK 그리고 얘는 4K제곱 더하기 14K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뭐 그래프를 개형을 추론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뭐 교점이 이렇게 생긴다는 건 찾아낸 거죠 K에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보면 K에 마이너스 1 넣어봅니다 좌변 마이너스 10이고요 자 오른쪽도 마이너스 1 넣어보니까 얘도 마이너스 10이죠 여기 사이에 누가 있어요 2분의 F1 빼기 F 마이너스 1이 있어요 마이너스 10 이상 마이너스 10 이하 무슨 말이에요 마이너스 10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찾은 한 가지는 뭘까 F1 빼기 F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20이라는 거 하나 찾았어요 찾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K에 마이너스 1을 넣어봅니다 아까 했던 과정은 사실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을 넣고 나면 마이너스 12 이상 그리고 마이너스 12 이하 얘 누가 있다 2분의 F0 빼기 F 마이너스 2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온 두 번째 관계식은 F0 빼기 F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24라는 것도 찾았어요 근데 선생님 지금 제가 Fx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3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라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그럼 Fx 써보세요 F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모르는 게 2차 1차항 상수항 하나 둘 셋 세 개를 모르는데 나는 식을 두 개밖에 모르잖아요 그럼 Fx는 못 구하는 거네요 맞지? 못 구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함수값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함수값의 차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럼 여기 1 넣고 마이너스 1 넣어서 빼 이 상수항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야 얘도 0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빼 얘 상수항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연립하는 관계에서요 C는 없어지고 A와 B에 대한 관계만 나와요 그건 무슨 말이야? A랑 B는 유일하게 결정되지만 C의 값은 특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C의 값은 특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Fx는 몰라도 나는 F'3은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건 상수항과는 관계가 없는 값이잖아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관계식 그대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모양 F1은 뭐예요? 얘는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고요 F-1은 뭐예요? 마이너스 1 더하기 A-B 더하기 C가 되니까 얘를 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C는 그냥 없어진다고요 여기에는 A도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2 더하기 2B가 마이너스 20B는 얼마? B는 마이너스 11 하나 찾았고요 1차항 나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F0 이건 그냥 C고요 F-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얘도 빼요 C랑 C는 없어지죠 빼고 나면 얘는 8, 마이너스 4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24가 돼요 양변을 2로 나누면서 넘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B자리에 마이너스 12을 그대로 넣으셔도 됩니다 한번 넘기면서 계산할까요? 얘는 4A, 마이너스 2B는 32가 되는데 B자리에 마이너스 11, 짠! 들어가는 순간 4A가 10이 되죠 그래서 A는 얼마? A가 2분의 5입니다 자 A의 값, B의 값 정해졌으니까 F'X는 하고 바로 오겠죠 F'X는 3X의 제곱 2AX, 5X죠 플러스 B, 마이너스 11입니다 자 F'3의 값을 구하세요 정답 27 더하기 15 빼기 11 해서 정답이 31이 되네요 자 다시 한번 이 문제 확인을 해봅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가 굉장히 이제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상위권 학생들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계산량을 줄이고 시간을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몇 가지 막 스킬들에 집중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뭐 N축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율관계라든지 아니면 이제 거리고비라든지 뭐 이런 개념들 뭐 알아두면 약간의 도움은 될지 모르나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기본 개념들, 수학적인 교과 개념들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좀 치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얘를 딱 보는 순간에 이번에는 9월 모의평가 딱 느껴지잖아요 평가 안에서 그런 거 안 내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진짜 순수하게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대신에 이제 계산량은 수능 때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측 계산량이 늘어났을 때 이런 계산들을 그냥 온전히 내가 피지컬로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연습들은 많이 하셔야 돼요 조금 길이 험난해 보여 그래도 끝까지 피지컬로 밀어붙여서 답을 찾아본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얘를 딱 보는 순간에 처음에는 어? X는 K부터 X는 K 플러스 2까지 구간의 길이가 2잖아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구나 삼차함수에서 평균 변화율로 뭔가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하는 건가? 했는데 어? 아니네 아니면 딴 길로 가면 되지 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 중에서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또 저렇게 해보면 안 되면 또 저렇게 해보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했던 건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의 관계일 텐데 이 그래프에서 직선과 이차함수가 어떻게 되어야 이 GX란에가 특정되어질까? 근데 실수 X가 아니라 정수 K라는 것 때문에 아 이런 경우들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언제 만나는지 교점을 찾아야겠네 하고 와서 교점을 찾아본 거죠 교점을 찾고 나서 제가 뭐를 했어요? GX를 한번 식으로 표현해봤어요 GX를 식으로 표현해봤어요 그거 밀고 나가도 당연히 FX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 그런 방법이 더 유효한 경우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탐수값의 차를 가지고 그냥 미정 개수들을 찾자는 건데 사실 21번에서 이런 계산들을 미정 개수 3개 놓고 연립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온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프 개형 추론이지 않을까? 이거보다 훨씬 더 깔끔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깔끔한 방법이 있을지라도 내가 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 해보고 전공고법으로 이렇게 풀어내도 계산이 너무나 간단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9월 모의평가에 수학 2 11문항이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자만하지 말자 자만하지 말자 이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그냥 한문항 한문항 한문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 내가 점수가 좀 잘 나왔더라도 이 점수가 단순히 수학 실력의 상승과 정비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에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수능이라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 있잖아요 나는 그날 내 최고 커리어를 찍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남은 70일을 정말 치열하게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축은 뭐라고 했어요? 기출 그리고 연계교제 기출과 연계교제 학습은 정말 꼭 하셔야 됩니다 연계교제라는 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게 사실 날 잡고 풀어보면 문항수가 많지 않거든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조금 난도가 있어 보이는 문항들만 선별적으로 풀면 되잖아요 그럼 사실 한 권을 푸는데 일주일이면 풀 수 있어요 일주일도 안 걸려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혹시 자습하는 시간들 뭐 수시 원서 쓰면서 너무 흐트러지지 마시고요 이 자습시간 짬짬이 짬짬이 풀면서 어쨌든 연계된 문항이 까다롭게 하나 두 개라도 수능 시험장에 나와주면 그게 엄청난 위안이 되거든요 정말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꼼꼼하게 연계교제를까지 보고 나면 그 위안에 이제 뭘 해야 돼요? 시간 재면서 시간 안배 연습하면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실전 모의고사 가급적이면 뭐 문항 번호와 난이도가 비례하지 않는 좀 들쑥날쑥하면서 좀 어려운 문제들로 섞여있는 그런 문제들로 이제 수능 시험장까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수능장에서 실어내는 나의 수능이 가장 어려운 시험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또 이제 수능 전에 언젠가 또 만나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저도 간절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같이 걸어나가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 EBS의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념 끝판왕 정종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